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은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고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은 아무 생각 없이 또 전화 걸려 웃고 있나봐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믿을 수 없겠지만 저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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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긋구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 좀 잤죠 오늘은? 어제 방종하고 푹 잤어 오늘 거의 한 점심시간까지 잤나? 자고 잠깐 약속 써서 나갔다 오고 아니 물이에요 물인데 커피 조금 남아있어서 색깔이 좀 그렇게 보일 뿐이야 아이씨 무슨 술이야 물이야 물 커피 조금 섞여서 아까 아메리카노 맛이 붙여서 오늘은 멘탈 좀 유지해야 되니까 아이씨 보내지 말라니까 진짜 아! 경고했어 보내지마 그만보대 본인 직접 눈으로 봐봐 보내지마 보내지마 춤을 숨길 수 없어요 사랑하고 있어 당신과 나만의 비밀들이 되나요 이렇게 스쿠반이 보면 저거 생각난다고요? 오 진짜 뭐야 클립이 있는데! 치우던가 해야지 진짜 아유 에에 또 클립을 따가지고 오늘은 오늘은 한 섭에서 해야지 혁쟁이 만나면 바로 도피할 겁니다 1섭으로 꼬라님 안녕하세요 3마다 주거 실력이 없다 대충 하자 아카이브 이제 저장 좀 해놔야되서 180초동안 협력수행하기 아니 느려요 아까 한 4,5분 돌린거 같은데 한 3,4분 1분 이정도 아니고 한 4,5분 정도 되는거 같은데 1섭 어때요? 1섭 갈까? 보고 그래요? 주말이어서 뽀피 플레이 타임은 한 10시 정도 할까? 한 10시 11시? 그 정도에 딱 하고 한 1시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팔 찍먹 정도 하고 저요? 저 그거 먹었습니다 제가 탕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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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탕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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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그 짬뽕 국가지 같이 중국집 가셔서 볶음밥 시키면은 짬뽕 국물 주는거 국룰이잖아 그거 한 두 그릇 리필하고 겁나 많이 먹었어요 그치 무조건 주는게 국룰이지 저희 집 바로 아래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된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항상 사람이 많아서 원래 자주 갔었는데 가서 한번 처음으로 탕복밥 시켜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구 저희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그 차가운 나의 눈빛 또 그 차가운 10시 11시 괜찮죠? 포핍 플레이 타임 그때 딱 하고 근데 나는 사실 1시간 아니라 2시간 걸릴거 같은데 너무 이제 막 닭붓기나 이런거 많으면 모르겠어요 그 넛츠같은데 방구네 루인 좀 찾아볼까? 25분이요? 아니 그렇게 쉬워? 뭐 얼마나 쉬우면 그렇게 빨리 끝난다는거 같아 아 여기 있었구나 일로 오나? 일로 오면은 바로 튀어야되는데 못붙이고 뭐 오진 않네 오진 않네 얘들아 이제 대깨발만 하면 돼 왜 방구 잘하나 보다 방구 잘하나 보다 네 탁싹한 문이야 쌈상 죽이고 가겠다 근데 너무 빨리 누워가지고 뒷목성한다 저거 어? 잘 살렸네 4픽이 일단은 칼찌가 없는걸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터널링을 할거란 말이지 무조건 터널링을 할거란 말이지 잘 지내셨 쩅 o f o o o o 저 친구가 살리러 가고 반대편에 있는걸 돌려주어야겠는데 잠시만요 저 위험 환자 있나? 있다 흰집도 좀 돌렸네 흰집을 먼저 돌리자 하나 닫힐인가? 바로 오네 흰집을 먼저 돌리자 흠집을 먼저 돌리자 흰집을 먼저 돌리자 그 제가 들었던 세팅이 대인전 세팅이 아니에요 대바드님 그 너무조왕님이 생각하셔야 그 딱 보시고 그게 대인전 세팅일거 같으세요? 그거는 대인전 세팅이 아니에요 그 대회 문상 바이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두명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이비 두명이면은 어차피 한명 아니면은 많으면 두명은 일단 맥시멈 두명은 계속 보상 상태야 그쵸? 발전기 돌리는게 되게 불안하단 말이야 생존재 입장에서 마인드브레이커에 마인드브레이커에 그런것들이 여러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발전기 돌리는게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거를 레인전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한대를 한대 쉽게 치고 암살하는 방법으로 가야돼 그 세팅이 그래요? 그 세팅이 그래요? 그 세팅이 그래요? 그 판자 썼나? 썼네? 흠 으 아멘 넌... ieeeeh... 허허허허 흠 아 아 아 아 아 헐 으어 흐흫 야 털이 다 난다 친구야 흑 흐흑 흐흑 우어어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아 아 밧철 맞네 막벌이 서재같은데 돌았다면은 걸어고 운영하셨을건가요? 발전기가 몇개 남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발전기가 몇개 남았냐 그리고 발전기가 뭉쳤느냐 내가 견제하기 쉽게끔 이런게 뭔가 수지가 다 맞아야돼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서재도네? 걸러야지? 이렇게 보면 안되요 얘를 쫓아도 되는 상황인지 모든게 다 계산을 해야돼요 단순하게 여기는 발전기가 있든 없든간 얘는 그냥 서재를 도네 여긴 판자도 있고 내가 든 퍽이랑 얘를 대인전해서 잡을만한 조건이 안맞네 그래서 막 거르고 이런게 아니라 뭔가 다 맞아야돼 생각을 해야돼 그치만 그치만 발전기가 생존자가 4명이 남았어 4명이 남았고 발전기가 3개 정도 남았어 그러면은 걸렀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대표적인 예시로 봤을때 4명이 남았고 근데 막거리인 애가 서재를 도라 근데 그쪽에는 발전기가 없어 다 포켓몬서 중앙쪽에 그쪽에 발전기들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발전기들이 저쪽에 있어 그러면은 걸렀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왜? 왜 걸렀냐? 발전기 운용도 해야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퍽들은 어 한방 퍽이 있잖아요 나중에 한방 퍽으로 정리해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 어 약간 그냥 그런걸 뭐든지 계산하고 염두하고 해가지고 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전기를 다 안돌아가게끔 하는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터널링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터널링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터널링이 우선순위가 되야될때는 그거에 맞는 조건들이 일단 있어야 돼 어 내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가 얘를 쫓았을 때 어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받쳐지는가 전제가 받쳐지는가 어 어 굳이 역량가 없는 구간들을 돌아주면서 까지도 얘를 터널링 했을 때 과연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지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치만 사실 데바데라는 게임 자체가 뭔가 장면 딱 이거 하나만 보고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기에는 그게 너무 그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야 어 너무나도 많은 경호의투들이 겹쳐 있어서 그러한 상황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뭔가 완벽한 답변이 될 순 없지만 오늘이요? 오늘 뭐지? 오늘 그레이요 오늘 그레이 그레이 됩니다 오늘 그레이요 네 county 오늘 그레이입니다 서양 그레이잉 그레이잉 뱃 그레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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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바데 너무 조왕 아이디 너무 귀여운거 아니십니까? 아이디 너무 귀엽잖아 데바데가 데바데 언제 입문하셨어요? 데바데 너무 조왕님 언제 입문하셨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언제 입문하셨습니까? 데바데 풀탐이 궁금한데 갑자기 500시간이요? 한참 좋아할 풀탐이긴 하네 100시간 200시간 지나면서 그때는 무서움을 떨쳐내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생기면서 맵도 좀 외웠으니까 나도 좀 즐길 수 있구나 약간 이런걸 이제 딱 200시간에서 한 1500시간까지는 그때 이제 게임의 이해도가 나는 이제 와 나는 이제 데바데를 완전히 알았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대 그치만 아직 멀은 데빈이들 저도 이제 천시간쯤 됐을 때 와 나는 이제 데바데 쉽네 간단하구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야 어 그때 아직 배워야 할게 더 많고 무궁무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알아가면서 재미를 느끼는거지 데바데라는 게임이 원래 그렇지 치마 아직 저도 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거 게임 자체가 원래 그래 어 게임 자체가 원래 그래 완벽하지 않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어 그나마 이제 정점을 찍었다 생존자 쪽에서 뭔가 정점을 찍었다는 생존자는 내가 생각할 때 약간 몰이 정도 어 내가 생각했을 때 한 몰이 정도 있지않을까 쓰덕이었으면 죽겠다 찾아볼까 킬러 정점이요 킬러 정점이요 아이 뭔소리에요 뭐지 아주 멀었죠 저는 나는 내가 방송 초창기때부터 말했지만 저는 절대 저가 킬러를 남들보다 잘한다 생각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 잘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야 어 그리고 내가 뭐 대회 우승하고 이런 것들도 난 운이 좋아서 우승한 것들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앞 좀 봐라 앞 좀 앞에 좀 봐 사람 있어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남들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내 밭에 진짜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잘하는구나 그니까 내가 몰이를 보고나서 와 몰이 생존자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마수박님도 똑같은거지 누구는 몰이 보고나서 몰이는 이제 요즘 태물인데 요즘 생존자는 그래도 역시 어 뭐 윈이나 뭐 땅콩이나 이런 사람 아닐까 뭐 요즘 뭐 생존자는 진짜 땅콩이가 원탑이야 몰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이 차이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거지 그쵸 누구는 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구요 누구는 땅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뭐 로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뭐 이런 관점에 차이지 나라고 생각해주면 또 맞지 나라고 생각해주면 또 맞지 아 사과머리 아 사과머리 해야되네 아 그러네 그래 다음판 한번 하자 알겠습니다 다음판 한번 해드릴게 아 좀 나중에 해주면 안될까 어 한 두판 더 하고 손 좀 끌고 사과머리 신경쓰면 또 게임 안될거 같은데 한 두판 하고 오 잘 살렸네 아 버스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판 해드릴게요 어 야 잠시만 아 나 이거 왜 꼈지 아니 왜 꼈지 저기 너무 인코스 빡세게 타려고 했나 아 당근님 안녕하세요 아 당근님 안녕하세요 할로 헬프 헬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저 인코스 너무 빡세게 타려고 했나보다 아 아니 어제 뭐 한 섭도 빡세써요? 아니 어제 1섭도 빡세써 나 어제 1섭에서 킬라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센거야 발전기도 빠르고 다 잘해 어제 생존자 4명 다 어제 좀 빡세써요 일단 아 켰네 아 발전기가 아 저 어디있나 여기있나 여기있나? 이 위에있네 이거는 생존자들이 못찾을만 했다 왜 판자있나? 없네 좀 위험한데 이러면 아 랭초 됐어요? 나 나 나 나 방금 20명 구했나? 나 기억이 안나네 아 맞네 오늘 랭초 날이네 어떻게 못 달릴거 같던데 나갈게요 뭐 어쩌라고 오호 쟤는 못 살리고요 얘만 살려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나가자 얘들아 여긴 따지도 않았네 냉초 됐는데 된 사람 되고 안 된 사람 됐다 나는 안 됐나 본데? 아니 왜 자꾸 살리...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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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익 외 ruh 어쩔 수가 없다 랭초 보상이 사라졌다기 보다는 그 뭐지? 내가 랭초가 안된거 같은데? 난 랭초 날인지도 몰랐네? 아 그러네? 나 랭초 안됐네? 나 왜 랭초 안됐지? 난 랭초가 안됐네? 저는 랭초가 안됐네요? 사과머리 해달라 했지? 딱 머리띠가 준비되어 있지 화장실 갔다오고 해줄게요 게임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올게 잘해봤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V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봐야 되는데 깜빡했다 한판만 더 하고 간만에 한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를 해야겠다 앞머리 게임 시작하면 해야겠다 허공님 안녕하세요? 단지 게임일 뿐이라는 말과 질게임이란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매너게임지향, 티백잉지향, 티백잉 유저 혐오 캠핑인데 한대도 안맞고 어떻게 살립니까? 좀 일어나서 나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온리 스텔스포비언 짜이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첫번째 게임 한글자막 by 한효정 형님 안녕하세요 랭초 된 사람 있고 안 된 사람 있대요 저는 안됐어요 회전목마 이 노래 끝나고 틀어줄게 저는 쇼미 안봐요 저는 쇼미 안봅니다 이런거 잘 모르겠어가지고 무슨 일본 그거 같은데 사무라입니다 사무라입니다 그저 그런 날 뿐이야 이 아픈 앤드 뭐 같이 하겠어 사과머리 맞지 이거 사과머리 맞잖아 사과머리 이렇게 하는거 맞잖아 그치 사과머리 맞지 사과머리 맞지 사과머리거 아니야? 흫 사과머리 아 청두리 부분만 먹는게 사과머리야? 아 청두리 부분만 먹는게 사과머리야? 뭐야 어? 저렇게 오래 기다린다고? 장미강장제인가? 저렇게 뿔이 길다고 나쁜 엔딩 나 일로 갈건데? 흫 다시 해볼까? 무슨 이유는? 흫 흠 흠 흠 흠 최원순의 이번 국내성은 한자가 있음 첫번째는 남순의 형 два 정성화 화면 3번에서 2번에서 2번에서 돌리고 있구나 어헤이 캠핑하러 가는구나 근데 이거 따로따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잘 살렸네 근데 교환하겠다 블라이트라서 멀리 못 도망가겠다 주무스하게 하나 켜주고 주무스하게 하나 켜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 거 하나 켜주면은 꿀맛이긴 하거든 여섯시에 랭초라고요? 아 그럼 랭초 지금 됐어요? 근데 뭐 벌써 랭초된 사람들은 몰라 버그인가 보네 블라이트 이거 맵 때문에 좀 고통받네 이 맵이 좀 힘들긴 하지 그니까 원래 저도 원래 오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뭐 바꿨나? 뭐 그러고? 어 진짜요? 랭초된 이후로 한판 끝날 때마다 골포를 만원씩 줬다고? 갯불버그 아닐까 그거? 갯불버그 아닐까 그거? 갯불버그 했네 아침에 뜨면은 끝날 때마다 만불포씩도 뜨네 열판만 해도 십만불포 잠시만요 안대 금방 막았어요 랭크 보상 지울까? 지지 않을까요 근데? 잠시만 여기 하나 깎고 상장 하나 또 어딨을까? 아 좀 나와봐 나와봐 내 판자 썼나? 썼네? 쟤 쟤 쟤 문 닿나? 소위 쟤 문 닿나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차간머리 한번 하고 나면 머리가 그냥 어 오 좋다 50만 오우 많이도 준다 많이도 줘 그렇다 아 맞다. 에이커 크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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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먹어야 되네 두 개를 저 머리카락 훗 많아서 괜찮아요 그 어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피관리 웰킨이라는 회사 아세요? 웰킨 이라는 데 가가지고 두피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초기 살 때 거기에 직원이 어순 많다고 칭찬해줬어 나한테 아 맞다 노래 아니 뭐 새로 나온 노래야? 저는 찰모는 안 옵니다 찰모는 안 와 근데 쇼미더머니라는 게 일반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경쟁식 그런 프로그램이야? 다 나아요? 욕심이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욕심이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오늘은 또 역시 주말이어서 매칭이 좀 느리긴 하네 오늘은 또 역시 주말이어서 매칭이 좀 느리긴 하네 노래 좋네 노래 좋네 노래 괜찮네 이렇게 아 우리 오늘 발박수도 해야되네 발박수 발박수도 해야되네 좀 이따 발박수는 4핏 플레이 타임 하기 전에 한 10번 쳐주면 되나? 10번 쳐주면 되지? 버스를 3번이나 걸어 타요? 뭐 출퇴근 하시는건가? 아 힘들다 나 옛날에 대학교 제가 생활할 때 자취하기 전에 저도 지하철을 한 3번 정도 갈아탄 적이 있거든요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도 타야 되고 아 근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막 통화 그거 하는거는 진짜 아닌거 같아요 내가 봤을때 그 보통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또 저보다 더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야 강북 맨 위에 예를 들면 제가 학교를 안산에서 나왔거든요 대학교를 아 안산이래 안양 안양 쪽에서 나왔는데 저게 어디야 일산 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왕복만 거의 한 4시간 아 네 3시간 넘게 잡아야돼 와 그거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아침에 뭐 이제 수강신청하면은 이제 오전수업 있는 그런게 있잖아요 뭐 오전수업이 예를 들면은 뭐 한 8시야 8시에 수업을 시작을 해야돼 그러면은 진짜 집에서 한 6시 반 7시에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었거든요 야 나도 고등학생 때는 어 어 나도 고등학생 때 이제 집에서 어 나갈 때 이제 7시쯤에 나가는데 어 6시 반이나 나는 고등학생 때 생활 그대로 대학생 대해서도 하고 있네 난 대학생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하고 그랬었는데 누가 튕겼지 얘 튕겼구나 아 덥구 했는데 개 아깝다 그러니까 그거 힘들잖아 응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이고 저희 엄마는 되게 개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취를 하고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아버지께서는 항상 반대를 하셨어 어 근데 이제 제가 엄마는 이제 아 자취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항상 말을 했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집에 물론 이제 집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가장 이제 실세 잖아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어 보통 이제 약간 아버지들이 약간 좀 힘이 있는 아버지들이 약간 좀 실세이기도 하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 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개방적이었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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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하고 그래서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자취를 이제 너무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 그래서 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그 나간 돈들을 다 계산을 제가 해줬어요 어 이제 그때는 이제 학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뭐 나가서 먹을 때도 많잖아 어 그때는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나가서 많이 먹을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막 교통비랑 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랑 용돈 받는 거랑 이런 거 해가지고 총 합을 내니까 내가 여기서 월세를 구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알바를 해서 여기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자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용돈을 이제 받았었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보통 대부분 다 대학생 때 용돈을 받잖아 뭐 고등학생 때도 받지만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용돈을 받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달에 보통 이제 한 얼마씩 받았지 한 달에 한 60만원? 그 정도씩 받았거든요 한 5,60씩 고등학생 때는 한 2,30씩 받았는데 이제 대학생 되면서 한 5,60씩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용돈의 비중을 별로 이제 안 줄이고 자취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보증금만 해달라 그래서 용돈 내가 한 3,40 내가 다 해결하겠다 3,40은 월세 내고 나머지 한 20으로 식비랑 해결하고 모자란 핸드폰비랑 모자란 부분들은 내가 알바를 해서든 어떻게든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보증금 어떻게든 자취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취를 하고 나니까 아니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진짜 어 자취를 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편한 거야 그 집안에서 그 나왔다는 게 나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게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때 그래서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자취 이후로 부모님 집에서 자취를 해 본 적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나는 그때 자취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밖에서 돈을 벌든 뭘 하든 나는 그냥 자취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지 내가 몸이 좀 힘들더라도 무조건 내가 돈 벌고 자취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취를 하고 있는 거 같아 명절때요? 명절때는 뭐 그냥 내려가기만 하지 뭐 잘 때도 있고 거기 이제 내 방이 있으니깐 동생이요? 동생이요? 동생 동생도 자취를 하고 싶은데 동생 여자다 보니까 아버지가 쉽지 않지 응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응 저희 집도 왔다 갔다 저희 집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약간 뭐 방생된 약간 양 같다고 해야 되나 방목된 양 같다고 해야 되나 물론 뭐 나도 그런 거긴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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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오긴 해요 그리고 애도 일하는 곳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어 좋은 집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렇거든 멀거든 그래서 좀 자주 오는거지 편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바로 틱 하고 바로 틱 오면은 시간절이 얼마야 가까우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건빵 3명 저는 약간 좀 그런것이 됐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자주 가잖아요 모임 있으면은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부모님 집에서 자고 올 만하잖아 못자겠어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로이 개털때문에도 그런것도 있지만 고양이 털이랑 그런 이유도 없잖아 있지만 그냥 뭔가 내 방이 아니면은 이제 잠을 잘 못자겠더라구 번비돈다고요? 그거는 뭐 잘못 먹어서 그런거 아니야? 어? 그거는 어? 지옴님 부모님이 잘못 먹이셨나? 아닌가? 어? 네 그렇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도 자는 줄을 못자겠어 내 방이 아니면은 아 나 진짜 플라이터 오늘 왜케 많이 나오니? 어? 빨리 오니? 능력을 써라 아 아 내가 떴는데 루인 여기네? 루인 있었나?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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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안전하게 할걸 그랬나? 안전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더 버텨줬어야 되는데 그럼 한 두세개 돌아갈만 했는데 히 Tian 끙 내가 먹어야 되나? 살찐인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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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자 안전하게 할게요 좀 빼야되요 안전하게 해야합니다 안전하게 클로데시 살리면 좋긴한데 이제 나갈만 하거든요 나갈때 발전이 두개도 돌아갖고 누인도 없고 하면은 111이라서 무조건 나갈만 해요 그리고 아까전에 매그는 자기증명이 있었단 말이지 저거 걸때쯤에 이거 하나 켜지긴 하겠다 어 어 발전기 소리 나 잘못 들었나? 발전기 소리가 들렸는데 1층에 있나? 뭐야 아니 발전기 소리가 들렸는데 어? 여기 안.. 와 나 여기 안 있던거 처음 봤어 발전기 발전기 어 아 나 여기 침대방에 발전기 좋은거 처음 봐 안전하게 하자 킬 받고 저 발전기는 내가 봤을 때 못 돌리는 발전기고 다른 거 찾아야 됩니다 오나? 여기 켰고 여기 있네 그렇지 이거 플로데시랑 켜면 끝날 것 같아 아마 한동안 저 침대방에 있는 발전기를 지키려고 할 거야 오나?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끝 끝 끝 어 미디치 33인데 힐러가 운영을 안해서 스무스 하네 캠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캠터의 중요성 러시아 오케이 헬로 러시아 러시아 안녕하세요 용어로 뭐죠? 아니 힐을 봐도 아니 힐을 봐도 왜 힐을 안 봐도 왜 힐을 안 봐도 이게 맞네 아 이거 뭐야 버그 올렸나? 내가 이거 안 되냐 아니 아까 그냥 힐을 받았으면 됐는데 아 아 프리비엣? 어 프리비엣 아 프리비엣 맞네 러시아 맞다 오버워치 할 때 자리아가 프리비엣 이러지 맞다 내가 옛날 자리아 할 때 하도 많이 들어봤던게 프리비엣 이 소리였는데 자리아가 항상 하는 말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새벽에 잠은 안 오겠다 내가 초등학생 때 좋아했던 만화요? 내가 초등학생 때 좋아했던 만화는 역시 포켓몬 아닌가? 아 아 포켓몬 포켓몬 아 이거 아닌데 1세대 1세대 노래 이건가? 저요? 저는 루시우도 많이 했고요 탱커 그냥 힐탱 많이 했어요 오버치 할 때 힐탱 오버치 할 때 힐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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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피카츄 이 힐탱 같이 보여줄까 이거 누구라도 예뻐 다가 퇴닐라 언제나 어디서나 힐탱 저요? 저는 포켓몬 1기 밖에 몰라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안 봤어요. 아 엔딩곡 알고있지. 피카츄. 엔딩곡 알고있지. 잠시만. 이거 이거 아닌데. 이노래 야 이노래 진짜 오랜만이 된다. 항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봐요. TV 보다가 이제 피카츄가 이러고 있으면은 너무 이제 마음 아팠어. 아 오늘 하루가 드디어 끝났구나. 이 피카츄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 오늘 하루도 마무리 됐구나. 항상 이거는 끝까지 봐야 되거든.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해.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우리 모든 꿈을 위해. 피카츄.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끝까지 보게 돼. 너무 아쉬워서. 그와 동시에 느껴지는 감정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다니 흠 야 이거 아거떼가 나 올라 아거떼 혼종이네 혼종 노래네 난 이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저런 노래가 있었어 저 그거잖아 이제 음을 이제 이어지는 음을 이렇게 맞춰서 합친 거 아니야 노래를? 그쵸 아니 이게 방은 좀 잘 잡히는 거 같은데 방삐는 킬러가 너무 많다 아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엔딩곡은 하도 많이 들어서 저런 건 이제 주입되지가 않아 버터풀 뼈돌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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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에다 꽂네 뒤통수에다 꽂은 거 아니야? 흠 흠 흠 놀아달라고 하는데 흠 흠 흠 여러분 들으셨어요? 소리 너무 찰진데? 뒤통수 딱 맞을 때 딱 소리난다 흠 딱 소리나 흠 Operations 흠 siihen 아 흠 아니 빨리 해주세요 킬러님들 그쵸 어떤 방에서 하려고 여기 건빵 있잖아요 얘부터 빨리 터널링 하세요 여기는 터널링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맛있는 홍로댁도 있습니다 승기오미 님도 강아지 키우세요 장아지 종류 뭐예요 미니핀 귀엽겠다 나는 요즘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강아지가 그거잖아요 그 포메라니안 포메라니안 진짜 귀여운 거 같아 포메라니안 진짜 너무 귀여워서 사실 강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메라니안은 볼때 너무 귀엽더라고 영상으로 볼때마다 너무 귀엽더라고 포메털 장난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영상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네 어 눈팅이 조금인 것 같아 맞어? 이거 맨 뭐지? 음흠 오케이 팍지음?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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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임좀 찾아볼까? 저요? 아니 저는 털 진짜 싫어해요 나는 내 옷에 뭔가 묻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털 이런 거 개입이 있네 그래 거기만 돌아 친구야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뭔가 이렇게 파충류야? 파충류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도마뱀 같은 거? 그런 애들한테 나의 정을 줄 순 없어 차라리 털 없는 강아지를 키우겠어 그 뭐야 푸들은 털 잘 안 빠진다면? 차라리 푸들을 키우지 푸들은 털이 안 빠진다면? 아 근데 그냥 아따리 안 키우는 게 나와대 나는 키울 자신이 없어 돈도 돈인데 저 약간 이제 그런 반려별이나 반려묘들은 사랑을 줘야 되잖아 관심을 줘야 되고 근데 내가 좀 약간 성격이 좀 무심해가지고 줄 자신이 없다 사정해 보인다고요? 쟤가 쟤가 뭉심해서 캠핑만 할 것 같은데 그쵸 예뻐하는 거랑 책임감 그렇지 그렇지 나는 책임감 없어서 난 책임감 없었어 잘 못 키울 것 같아 자신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장아지 키우면 결국에는 그거잖아 결국에는 헤어져야 되잖아 그쵸? 키우면 결국에는 나보다 빨리 가잖아 그러면 너무 슬프단 말이지 얼마나 슬퍼 강아지 다들 많이 키우시네 강아지 쟤가 애매한 탁 동향 도착 강아지 프로젝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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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뭉이..뭉이인가?땡인가? 그 되게 똑똑한 강아지 뭉땡 아세요?뭉이 땡이었나? 기억이 안나긴 한데..뭉이.. 아니 그..진짜 똑똑하더라 그 강아지 강아지 종이 뭐냐고요? 그..무슨 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엄청.. 똑똑하더라구요 그..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세요 뭉이 땡이?아무튼 겁나 똑똑해요 진짜..내가..여태껏 봤던 강아지들 중에 제일 똑똑해 그냥..일반인이 키우는 강아지인데도 엄청 똑똑하더라구요 그..젠가도 하고 그냥 뭐..뭐 양말 가져 이러면 지가 막 사람 열어서 막 양말도 가져오고 그리고 막 지 배고프면은 뭐 눌러가지고 막 엄마 불러서 엄마 밥 주세요 막 이런다니까 흠흠흠 저거 문 따고있나? 저거 문 따고있나? 진짜예요 쳐보세요 진짜 똑똑해요 되게 사랑스럽긴 하더라고 오빠한테 이렇게 똑똑하면은 진짜.. 되게 예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이제 그 반려견 주인이 엄청 열심히 파랑으로 키우고 했겠지? 타마구치 나는.. 그냥 타마구치 그런거 키워야 될 것 같아 진짜.. 나는 그냥 내 방에 있는 모기를 키울게 난 내 방에 있는 모기를 키울게 그래 나는 메그를 키울게 제 바대를 키울게 살려 돌이요? 돌 키우세요? 돌 키우세요? 돌 키우세요? ㅋㅋ ㅋㅋ 가졌어요 바로 여기 있는 랭키스 드래곤인데요 이 친구가 이번에 번식에 성공을 했고요 랭킹스 드래곤 하면 비어디 드래곤의 오 물거같아 국내에서는 랭킹스 드래곤을 거의 키우신 분들이 없어요 비어디의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오 물거같은데 유럽에서는 번식도 많이 되고 있고 소형 비어디라고 하죠 이게 다 자란거에요 실제 비어디 다 자란건 겁나 크잖아요 근데 얘네는 겨우 이 사이즈가 다 자란거다 보니까 오 나도 못 만질거같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 비비는거 봐 오 애가 부리는구나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랭킹스 드래곤 하면 모으겠다고 되게 많은 돈을 썼어요 오 귀엽네 저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는데 그렇지만 나쁘진 않지만 안키웁니다 나쁘진 않지만 안키워요 안키울거에요 절대 못 키울거같아 근데 애교 부리는건 좀 귀엽긴 하네 저런건 이제 그냥 눈팅으로 만족하는거지 저걸 어떻게 키워 난 매그나 키울게 어이구 나의 최고의 반려 캐릭터 매그상 후레쉬 구출당 만원 3탑선 와 꼬레쉬 구출당 만원 이여? 넌 넌 넌 땅 면던 가는 사람 원하던는 말이지만 나의 대응 기업 하나하나 꿈이 다 기억해낸 전제 소녀 이역 물고 구출하러 가올까? 방금 좀 뺄게요 화장실 좀 한번 갔다올게 이역 물고 구출당 만원 이역 물고 구출당 만원 이역 물고 구출당 만원 이역 물고 구출당 만원 이역 물고 구출당品 영 Bas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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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러면은 사람을 구하러 다니면은 발전기를 안 돌리게끔 되거든? 얘들아 발전기 안 돌리고 구하러 다닐게. 3트 합산. 그럼 여기서부터 1트네? 한 명도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아 막 불라이트 이런 애들 가면 좀 힘들긴 한데. 1트네? 1트네? 2트네? 2트네? 1트네? 1트네? 내가 척고롤을 먹으면 안된단 말이지? 아 전구네? 아 전구면 이거 가꾸기 힘든데 3단계되면? 어? 오! 너무 좋은데? 머물고 바로 알았나 보다 좀 안전하게 할까? 어? 진짜 아 호재 껐다 아 근데 발전기 안 돌리고 걸으면 다니면 좀 눈치 보이긴 한데 일단 하나로 더 킬까? 딱 하나는 켜야지 마부가 있네? 마블 우블이야? 빡세게 들고 왔는데? 전구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전기 막 쏘는 척도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데 전구 일단은 한두 개 정도 켜고 각을 보러 다니자 근데 지금 각 볼만 하거든요? 별판지 없거든? 아 진짜 교착상태도 있네? 다 나왔다 도착상태 루블 마블 그냥 힐이 없어서 돌릴게요 그냥 잠시 주려고 하겠는데? 어 나이스 잘 살렸다 아 룰렛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 더 펴주고 나 봤을 때 킬러가 저기 있는 발전기를 지키려고 하나 본데? 저기다 계속 벌려고 하네 일 좀 하고 이거 교환을 하던가 할게요 교환을 하긴 해야 되거든 교환을 하긴 해야 되거든 교환을 하긴 해야 되거든 홍석은 없고 어디서 오 수 오 오 이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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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늦게 했나? 아 좀 늦었네 아 이거 풀 때문에 안보여가지고 드는 그 위치를 잘 못봤고 아 너무 맛있네 아 어어 이번엔 너무 빨랐어 어 오늘 잘 안되네 아 이번엔 좀 빨랐는데? 아 너무 급했나 마음이? 아 이거 타이밍을 딱 맞춰야 돼가지고 아 근데 발전기 뭉치긴 했나보다 뭉쳤네 나 봤나? 봤나보다 멀리 뺄게요 지키려고 하거든요 우리 생존자들도 그걸 알아야 될텐데 아 진짜 아깝다 아까 전에 근데 여기에 얘 살릴만 했는데 아 내가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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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데꾸려 양반 아 아 아 아 한 명 왜 안 보이냐고 제발 아 아 아 아 아 내가 얼굴을 보여주고 데려가자 안올게 뻔하긴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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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멀리 멀리 데려가 그러다 아 아 아 아 근데 확실히 자율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다 이런 판은 아 이거 나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로 빠지면 안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맥우 여깄네? 죽었다, 클로드. 내가 멀리 있는 거 잡자. 제가 멀리 있는 거 잡으려고 할게요. 저거 클로드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거 잡을게요. 이거 켰네 여기. 아 근데 멀리 있는 게 좀 불안한데요? 어? 뭐야? 케빈이 들어가다 죽었구나? 졌다 이거 울킬이다. 어? 나와있어. 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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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kull Bite? 점프. 큰일로 해 고마워 나만 사네 이걸 나 혼자 사네 칼찌 아니야 칼찌 들래 그냥 이거요? 좀 나온지 됐죠 이 노래 이렇게 들어볼까? 치즈 노래 메들린 러브 아 이거 클로덱으로 가야겠다 안되겠다 간다 클로덱 보여줘 보여주자 출동하자 클로덱 이거 포피야? 포메라니 아니야? 아 말티즈 귀엽다 이름이 재롱인가 보네 귀여워 귀엽네 그렇게 얌전한 강아지는 좋아 그렇게 얌전한 강아지는 귀여워 하루종일 지저대는 강아지들은 별로야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 같아 강아지는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 같아 가자 클로덱 보여줘 고판 남았나? 저 MBTI요? 네 해봤습니다 저 MBTI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잠시만요 보면 알아요 네 MBTI가 뭐였냐면은 IS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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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컹이도 ISFJ 저번에 MBTI ISFJ라고 하는데 땅컹이가 믿을 수 없다고 뭐 이러던데 어이가 없어서 왜 아예 내가 ISFJ면 뭐 어? 닉네임 거칠게 매질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악 뭐야 어? 하악 뭐야 하악 붙여줘? 하악 어이씨 뭐야 이거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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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찌 들지 말까? 그냥 자일 아니다 여기에 공감을 드는 공감을 드는 거야 아니면 유대감을 들까? 공감이 나올 것 같은데 죽죠요? 아니요 뿌리시각 보려면 공감이나 유대감 들어야지 유대감 들게요 꿀님 누가 만든 거지? 이거 스크림이 만든 건가? 치발로마 돛을 잡고 좆가시고 거칠게 매줄 해주세요 아니 이런 거 좀 따지 말고 잘한 것 좀 저런 거 말고 어그로 잘하고 이런 것들 좀 클릭 좀 따라오고 저런 거 말고 저런 것만 단편적인 것만 봤을 때는 너무 변태 같잖아 아 맞다 아 맞다 저거 올리는데 너무 힘들었어 나 이제 천천히 다시 올리려고 저번에 오셔가지고 왜 다시 그 풀영상 안 올리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속 있어가지고 한번에 올렸어 이제 천천히 다시 올리려고 아아 이 맵은 스읍 플래시각 좀 보기 힘든데 오우 나이스 오 유대감 진짜 오랜만에 든다 본드 오니 아니야? 오니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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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 이제 3단계 찍힐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어우 심장 소리 너무 안들리는데? 토끼시체가 토끼시체면 뭔데? 저 펭프린트 펭프린트 뭐야? 펭프린트를 여기서 이렇게 준다고? 펭프린트 빠져서 죽을만한데? 와 유대감 진짜 좋다 아 어어 맞은 것 같은데 타이밍 흐흐흐흐 아우 진짜 아깝다 타이밍 제대로 맞은거 같다 저요? 저 한번도 성공 못했어요 지금 타이밍이 좀 바뀌었다고? 아닌데 엊그점만 해도 성공 잘했는데 소개시 들어볼까?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걸 하고 발전기 다섯개 다 돌아가네? 한방폭 있을 것 같은데? 첫걸의 숨으로 숨을 못 일을 studies 둘, 둘 둘, 둘 뭔가 허무하다 허무하네 뭔가 이현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두판째 한방도 있었네 아 원한 묘비도 있었네 아 귀여워 나 반말했지 나도 똑같이 해주고 옛날에 그 제가 기억나기로 서든어택 할때였나 오버워치 할때였나 귀여운 닉네임 저거랑 비슷한 닉네임 있었거든요 공룡은 크왕 약간 이런거 있었어 그런 닉네임 있었는데 닉네임 너무 귀엽다 이 생각했었는데 비슷하게 했네 그 사람 아닌가 설마 닉네임이 좀 귀엽네 그냥 닉네임은 그저 그랬는데 채팅창에다가 게임 끝나고 크왕 친게 너무 웃기다 귀엽다 끝나고 크왕이라는게 너무 귀엽다 킬포다 뮤비의 원한까지 와 난 오디였다 그냥 그래 이런거 내 에임에 그냥 보셨죠 잘할 수 밖에 없다니까 보셨죠 어 너를 이제 오디라고 부르래 어 아이고 허공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칠교육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저때 총구 진짜 그립다 이때 총구 진짜 그립다 와 와 난 오디였다 와 이거 바로 쏘자마자 이거 그립다 아 저때 총구 너무 그립다 아니 이제 그 총구 이제 못하겠어 진짜 저 랭초 됐어요 안 보이시나 캠 땜에 랭초 됐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사실 혼자만이 설레었어요 그대는 아마 언제인지 킬러가 없나 아 아 아까 무조건 성공했어야 했는데 아 마음 아프다 아 나 자꾸 왜 이렇게 실패하지 원래 성공률 높은데 자꾸 좀 빠르게 넣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판 마지막 판 운영 미쳤다 운영 미쳤다 아 이게 누구였지? 이거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였지? 저때 저 미션을 주시고 저거 이제 음성을 짜집게 하셔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인데 개 빡치더라고 어? 그거 영상 짜집게 해서 만들어 주셨던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었지? 음 특이도 있나? 아 감사합니다 저 영상 짜집게 음성을 짜집게 해서 만들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누가 만들어 주셨었지? 키리찌 님이 만들어 주셨었구나 음 키리찌 님이 만들어 주셨었는데 음 킬라가 방을 다 뺀다? 근데 킬라가 방을 다 빼네 킬라가 방을 다 같이 리뷰를 잘하더라구요 근데 잘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분 1섭에서 그 옛날에 일본인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 삭제해서 없긴 한데 일본인 친구가 한 명 말하더라구요 티빙 너무 많이 한다고 스쿨님 아시나요? 이렇게 일본어로 왔었는데 같은 한국인인데 혹시 친하십니까? 저 사람은 티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러더라구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막 이런 식으로 저번에 일본어로 눈을 돌리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인이라 생각을 하고 했을 수도 있다 내가 말을 해줬거든요 대신 대체적으로 좀 유나해서 말을 해줬는데 중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중국인이 있어서 티빙을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뭐 자기는 티빙 당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한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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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 있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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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나 유대가 아 여기 있구나 흐흫 흐흫 아 이거 네메시스 이거 보기 좀 힘든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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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흐흫 확실히 루인이 이제 루인을 잘 안 쓰는 추재긴 하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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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흫 흑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저거 계속 견제받을 것 같아요. 공속이 있을 거 없기도 한데 여기서 두 개 딱 켜지면은 무조건 올방되네 어? 얘 일로 왔네? 아 근데 본드 진짜 좋다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후레시되는 사람들이 왜 본드 센지 알 것 같다 펑 낭비라 생각을 했는데 동선 안 겹치게끔 운용하기 너무 좋은데 본드? 어 괜찮다 본드 60석이야 유대건 잠수야? 어딨어? 아! 아! 좀만 더 버티지 아! 으어양... 으으으.... 와이프 colonialism 이거를? 킬러 쉐그 오 complètement intrusora 요 펭프 펭프 알차게 뜻이네 펭프 한 대 맞아주고 켜줘야 돼 한 방일 수도 있어서 미리 내리는 판단? 돌아와 어디서 왔관? hablались 샷 샷 샷 샷 샷 오와 이거를? 이렇게? 아 잘하네 너무 잘하네 와 빡센데? 두 판이요? 감사합니다 두 판도 꼽고 두 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할만하거든요 왠지 클로데치 느낌이 좋아 무조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여기 라인업이 너무 세요 얘네들 안 넣을 것 같은데 눕긴 해? 이 사람들? 뚜벅이 상대로 이 사람들 눕긴 하냐고 라인업이 너무 세 아까 전속판 진짜 아깝네 생각할수록 19판이랑 깔끔하게 두 판 딱 성공하고 킬러로 가야지 머리띠에 나 머리띠 머리띠 여깄네 다음판에 머리띠 한판 할까? 게임 시작하면 껴줄게요 아이디어? 닉병권 때문에 머리띠 머리띠 이거 저런거 좀 빼야겠어 룰렛에서 나이가 있는데 저런거를 이제 하기가 좀 그러네 뭔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거 하는게 너무 부끄러워 옛날에는 네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아 이제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러워 어 좋다 선빵 두명 좋아 아냐 이제 지우고 싶어 룰렛에서 이제 어 없애던가 해야겠어 이분은 근데 되게 자주 보이긴 한데 방송 잘 안하시는거 같던데? 어허 배그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안 화색하다고요? 적응이 돼서 그렇지 내가 잘 보이지? 방송때 말고 게임 안하냐고요? 네 이제 일어들이죠 하긴 할 때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방송꾸고 데바데 할 때도 있어 근데 요즘은 잘 안해 옛날엔 방송꾸고 데바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해요 그냥 방송킬때만 해 아 또 마보야? 마블을 많이 써네 아! 너 쏘다 아 근데 하필 랩이 짭톱일거 같은데 불안하네 아 짭톱일거 같은데 불안하네 야야 화났다 나한테 온다 빡쳤다 얘 내가 룩이 깼어 어? 아 권기를 날리시네 이 형님? 아 아 대하철걸 그러니까 핑이 좀 있네 저거 뭐야 마블 때문에 대화 못 설텐데? 누웠다 아 안될것 같다 이거 와 근데 너스 잘하네 근데 얘 일단 거리진건 없어서 아 근데 맵이 이래가지고 할지 모르겠다 밧칠 있고 근데 일단 다행인건 루인이 없어 다행인건 루인이 없어서 오우 베이비다 칼치 있니? 안돌네 Kubernetes 버리좀 피고 가는구나 으 nécessaire 야 막혔네 아 호재 개꿀이네 아 호재 있으면 편하긴 하네 미카엘라 어디야 각복이 어렵네 힐해 데이비드 바칠이라서 보일텐데 근데 얘 그거라서 중국인이거든요 이 너스 이 너스 하도 많이 만나서 누군지 알아 허기 고정 영상 바칠 루임마브 바칠 루임마브 바칠 루임마브 하나 뭐였지 아 쉐본 바칠 루임마브 쉐본 항상 고정이 내가 가야된대 내 루임마브 내 루임마브 가슴 바칠 루임마브 부끄무 보자 자 아 얘 근데 블랙도 왜 이렇게 짧지? 너무 짧은데? 아 여기 뭐 없네 여기 딱 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 힐 좀 당기고 저 견제 받았나 보다 아 근데 지금 저거 뭐 볼 시간이 없다 음 지금 저거 뭐야 후레쉬 꽉 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돌리고 그럼 나중에 보자 으으 이거 맞아? 아 나 오늘 너스 상대 왜 이렇게 못하겠냐 아 얘 너스 잘한다잉 아 갑울기다 여기 너스 상대 여기 너무 과불기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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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수막 나온 거 치고는 잘했네 애들 잘 돌렸다 예 중국인이거든요 응 얘는 항상 퍽이 고정이야 어 예였나? 얘는 어디서 핵 한번 썼네 어디서 핵 썼을까 배그에서 쓴 것 같은데 디비디 치트킬러 디비디 치트킬러 디비디 치트킬러 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어하 이어하 이게 뭐예요? 아니요 근데 뭐 핵은 아니고 잘해요 잘하는 킬러긴 해요 이제 불신이 가지 저 차단 기록이 있고 스팀에 저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프로필 관리 잘해야돼 다른데서 핵시면 안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이제 ESP 핵쟁이들은 블링크를 정확하게 나한테 운단 말이야 고양이도 이렇게 계속 켜져있고 근데 방금 저 너스는 그 ESP 느낌이 아니라 그냥 블링크 자체를 내 앞에 타는게 아니라 설계를 한다고 나를 모는 그니까 모는 느낌 몰다고 해야되나 몰아요 얘가 좋은 동선으로 못빠지게끔 그런 모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게 있다 보니까 불신이 가는거지 그 나라에다가 아직 몰라 근데 진짜 쨍일수도 있어 적실하지는 안돼 번역기 돌려볼까? 저게 뭔소리지? 그냥 한숨 쉬는 것 같은데? 그냥 한숨 쉬는 것 같은데? 그 언어감지 언어감지 그냥 언어감지 언어감지로 저요? 저 옛날에 쇼본너스 많이 했죠 쇼본 쓰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 넓은 시야가 하고도 쇼본너스 나쁘지 않아 근데 그래도 역시 깊게 생각하면 폭랑비에 그게 좀 가깝긴 하지 일단 시야가 넓어지니까 일단 시야가 넓어지니까 날아가면서 주변이 안보인다고? 아니요 쇼본 쓰면 그 너스 탈진 걸렸을때도 기본적인 시야가 좀 있다보니깐 도움은 돼 생존장 어디로 갔는지 그리워진 걸 저 개고해 내일의 날 직외를 적어요? 직변권 때문에 네 진토모 진토모 근데 중국인들도 알고 있을까? 자기 나라 애들이 그렇게 핵을 많이 쓰고 다니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응? 그리고 그거를 한국인들이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는 걸 그 나라 애들도 알고 있을까 유저의 그 분포도를 보면은 중국인이 좀 많잖아 그 중국인들도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지 롤도 천룡인 서비스를 따로 만든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롤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천룡인 서비스 뭐죠? 오늘 그 나라 사람한테 너네 왜 한섭 와서 하냐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 너네 서버 없냐고 하니까 그냥 나간다고요?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나가? 근데 쟤네들 쟤네들 내가 봤을 때 VPN을 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바닥 접속하면 우리나라 서버로 와지는 거 같은데? 가까운 서버로? V팬을 써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러고 야! 이번 판에 성공해야 돼 이번 판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자 상대는 덧구라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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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흐흐 의인 없어 그 판자 빠졌고? 이번 판 덧구니까 그냥 후래시강화만 보러 다니까? 그래도 될거같은데? 아 왜 또 나한테 와 아 진짜 아 나한테 오지마 다 faster 팔통기 팔통가weisen 그렇게 의심이 tan 어? 오오오. 오 오 잘했는데 매그? 아 저기 발전기 꿀발라놨어? 아니 왜이렇게 열심히 차는거야 아 일로 오나 또? 야 판자 잘 떴다잉? 판자 왜이렇게 잘 떴냐 저거 디귿 짜요? 덜마? 칩을 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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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칩을 짰 칩을 짰네 칩을 짰 칩을 짰 칩을 짰네 칩을 짰 야 이거 분노때문에 설마? 진짜? 아 그렇지 안되지 야씨 내 후리씨 예 젠장 프랭클린 진짜 이중심리전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아 놀래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이없어 아 나 멍 때리고 아 진짜 아 자동이야? 시기봉지 날꺼 같은데? 아 망했다 봉이 난다 아 아니 나 옆에 채팅창 보면서 가느라 아 아 아 아 아 퓨 너 쟤 아 아 나 한방인거같은데? 쫓아가는거 보니까 한방 아니야? 야 거기서! 야 거기서! 하... 할배 한대만 맞아라 프레쉬 가져가게 내가 니꺼 가동이네 할배 우리씨 먹었어? 할배 우리씨 먹었네? 아 이제 그냥 나가... 아니 게임 이상해져고 한데? 왜? 오! 아! 아니! 쟤 어떻게 달리지? 에야.. 어.. 왜? 아 빨랐 아 아 아 맞은거 같았는데 할배 죽어도 같이 죽자 죽어도 같이 죽는거야 죽어도 같이 죽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빨랐나 좀 아 좀 맞은거 같았는데 그쵸 아 진짜 타이밍 맞은거 같았는데 멘탈 파사삭이다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진짜 아 오 이엑 카 아 우 선배님 우 또 continuer 으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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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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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야되요 이렇게 봅시다 이 타름 잘하는데 오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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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리네 오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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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 떨리니 진짜 오쩌 오쩌 여기를 다시 둔다 오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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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오쩌 오쩌 그래도 판자는 많이 뺐다 오쩌 이렇게 몰면 디귿자 창출을 쓰긴 애매하겠다 이 사람은 칼찌인 것 같아요 메그는 포슨 칼찌이고요 이제 죽이고 가면 좋긴 하거든요 메그를 죽일 수 있으면 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잘 되겠다 이거 산자 없는 반대쪽으로 덜어야 돼요 하나 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아 그거 켜지는데 곧 칼찌 안 맞으면 각 볼만 해요 아 근데 켜지겠다 저거 땀상.. 아 켜졌네 그 뭐.. 얼른 막아주고 하하... 하... 하... 이 사람 보내고 그래도 이게 3킬이 되네 아 아까 그 클로데스 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서 클로데스 잠들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서 운영이 좀 햇살이 났다 그러니깐 많이 빗나가서 한번 더 할까 쌍파나 들고 한번 해볼까 얘는 아까 만났을때 핵은 안쓰던데 맞나 아까 생존자로 만났던 3인 괴들이네 엔듀링 쓸까 엔듀링 말고 다른거 쓸게요 심리전 해보려고 해봐야겠다 잘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2시간 정도 필러 딱 하고 2부 하러 가면 될 것 같아 3부 하러 가면 될 것 같아 3부 하러 가면 될 것 같아 선민 고 월스톱 이거는 다음판에 쓸어드릴게요 다음판에 쓸어드릴게요 3명? 여기 있니? 어 실수 아 잘못 섞었다 이거 나 왜 이렇게 못 꺾니? 너네 대깨발이네? 어 야 잠시만 와아 방심했다 칼찌 2툼 맞자? 야야 또 또 또 칼찌지 칼찌네 이러면 터널링 해야지 이러면 터널링 해야지 내가 썼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아 아 숙소 아 좀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썩고 별로 안 돌렸지? 이거 팽민이네 야, 아윌이구나 아, 근데 얘는 영양가가 없거든요? 데이빗한테 너있어 까비 아, 눈치 깠는데 아, 데이빗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아, 데이빗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 데이빗이 여기 있다 다 왔다 안에 있거든요? 캐비닛에 있나? 캐비닛에 있나? 캐비닛에 있었구나 아, 으어 으어 아 아 아 으 으 에헤헤이 이 친구도 뭐지 안일하게 게임하는구만 차고 팽민이 쫓아가면 될 것 같애 이 친구는 991이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방금 교환할만 하지 않았나? 탈릴만 했는데 이걸 안탈리네 아 근데 치춘이 괜찮은데요? 보라니까 딱 나오네 거기서 치춘 쓰니까 쌍파나야? 그래 이거 시동이 너무 길어서 그냥 알약 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 시동 조금만 줄여주면 쌍파나 자주 쓰겠네 아 이거 투쿨을 왜 한 번 더 하냐? 다른 거 역시 지은이를 뺄 수 없지 이거 다이아몬드 말고 이거 써볼까? 이거 뭐야 이거 쓰면 더 세일 거 같은데 이거 이름 뭐야 이거 쓰면 더 세일 거 같은데 앨범 여기 있었다 지금 날아와줄 순 없냐고 장난스럽게 던진 말들과 귀여운 그대의 작은 토종 날 웃음 짓게 해 꿈속에서도 우리 만날까 따뜻한 별들 속 한강 토탄 앨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도탄 튕길때 데미지 들어가면 그 도탄 안 튕기고 사라지나? 궁금하네 사실 원래 관통 앨범이 제일 세긴 한데 도탄 앨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 빠졌네? 빠졌네? 몇 발 떴어? 26발 아 윌 아 윌 아 한발 이게 부족하네 빠졌나? 안 빠졌지? 얘 소리가 아위리여서 안 들린다 아 이거 개구리네 이거 좋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스플래쉬 이거 개구린데요? 얘랑 안 맞는다 스플래쉬랑 못쓰겠다 이거 저거랑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그 뭐야 오라보는거 아까 있었으면 이거야 튕길때 소리가 안 터지네 이거 에이 이럴줄 알아서 이거 안 쓰는거지 위치는 다 확인했어요? 아유 개구리네 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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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길래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흫 밤식은 줄만하고 안 되나? 으으흐흑 으으흐흑 으흑흐흑 으흐흑 흑흑흑 스믹 스피 으흑흑 으흑흑흑 아아아아 아 잡았다 이거 칼치만 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칼치만 주면 방생이네 칼질 없네 얘를 이번에 죽이고 가던가 해야 되거든요? 아 잠시만 이거 또 아껴야 돼 죽여야 돼 얘 죽이고 가야 돼서 아껴야 됩니다 죽이고 가야 돼서 좀 아껴다가 들자 아 근데 이거 스프러 안 터지는 거 개의 바다 일단 칼찌 없는 거 확인했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8초에 때린 거 같은데 끝 아 시계가 아직도 있구나 아 아 아 아파 아 빠졌나 빠져야 돼 빠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죽여야지 황빌각을 본단 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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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 하아. 허우. 이쯤 좋아. 으흐흐흐흐흐. 빠져! 으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캐흐흐흐. 쒜. 역시 지훈이. 그리구만. 아흑흑. 에헹흑. 흐흑흐흑. 으흐흑.. 으흐흑.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충전을 일단 해야 돼 손을 딱 바로 나가네? 너무 쿨하게 바로 나간데? 저게 현명한 거긴 하지 새롭게 아는 사실 스플래시는 도탄에 안 터진다 커플 잉크? 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느낀건데 확실히 일단은 실내맵이 아니면은 너무 쓰기 어렵다 실내맵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아사리 걸고 캠핑만 해야 돼 그쵸 얘는 아사리 걸고 캠핑만 해야 된단 말이지 다른걸로 해볼까요? 아 아 근데 계속 칼이 조금씩 부족하니깐 좀 아쉽네 아 도탄에 죽어요? 아 근데 이게 없으니깐 진짜 아쉽긴 하다 아 그리고 나 이거 칼 쓰면 말리는 것 같아 이거 뱀의 입맞춤 이거 칼 너무 구리 이거 안 쓸래 이거 너무 구린 것 같아 피알을 너무 많이 가려 어 잠시만요 아 근데 이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은데 너무 욕심인가 쓰고 싶은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 아 맞다 아 맞다 아 돼지님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 나온 노래야? 얼마 안 됐나 본데? 한 달 전에 나왔구나 이거 말고 다른거 쓸까?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하거든 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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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닉네임 보면 그냥 웃음벨이야 이제 아 닉네임이래 저런 사진 저런 닉네임이래 저런 닉네임이래 저런 사진 그리고 엄청 기네 오 오 뭐야 아 열대로 다가온거구나 세명도 안맞아주는거 봐 세명도 안맞아주는거 봐 세명도 안맞아주는거 봐 참포게임 세명도 안맞아 와 이거 여기 도탄 떴으면 개꿀이었는데 그쵸 여러분 아 진짜 아깝다 이거 도탄 떴으면은 진짜 재미 좀 보는건데 유감판에 이dependется 아 아 아 하아.... 하아.... 이 사람 죽이려고 해야 되거든요? 웬만하네... 웬만하면 죽이려고 해야 돼? 아니면 첫걸 사망하게끔 해도 돼 지금 발전기가 좀... 아 뭐야 좀 빨리 잡아서 3층 돌리고 있어 저 돌려도 돼 3층은? 잠식 줘버리자 이거 잠식 줘 잠.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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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호창 많으니까 든든하구만 야 비치. 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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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좋았어. 좋았어. 아휴. IT. 으흑. 으흑. Marine. 형. 트윽. tengo g Le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금만 더 있다 아 여기 막혔지? 3층 안켰지? 3층 깜상차고 공격합시다 와 일단 확실히 칼 필수네 칼을 이게 8발 잊고 없고 진짜 엄청 심하네 그건ikum? 1층 깜살라 1층 깜살라 2층 깜살라 1층 깜살라 2층 깜살라 일단 들어? 대인전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역시 피부를 칵칵 감히 아오지를 살리려고 하진 않겠지? 그걸 역으로 심리전 삼아서 공격 가면은? 아 저기 두명이네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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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앞픽 앞픽은 어딨을까 역시 도타는 예능이고 진지게임은 스프리나 이걸 들어야 되는 개인전 하나만큼은 역시 힙을 칵칵 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까전에 게임 완전히 끝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런거 한번 할까 발전기 25대를 손상시키기 비 내리는 마루산 가든 두근거리는 서툰 마음에 한쪽 어깨를 다 적시고 비 끝일까 발 태우던 아 삼법게임 맞네 삼법게임 해야지 잠시만 그러면은 오니로 할게요 게이빼고 이렇게 삼법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게이빼고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빨이 별로 없어서 이빨 좀 먹어볼까 검보 검보 아 근데 보드온이 진짜 안 뜨는구나 목발이 진짜 안 뜨네 왜 이렇게 안 뜨지? 아 맞다 방구 그 빨돈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로 보네 요렇게 트위치 티비 방송하시는 분인가 본데? 뭐야 이거 왜 레디언 아 뭐야 어허 버거 걸렸네 에 에 퍽 하나 일부러 뺐다기보다는 룰렛 때문에 뺐어요 어 설마 찐이야? 아 부계정이네 이거 어 아닌가? 찐인가? 부계정 같은데요 아 부계정이네 네 부계정입니다 왜 부계정인지 아세요? 아세요? 지금 보면은 잉유예 이거는 아 잉유예래 어디있지? 아무튼 부계정이야 내 MMR상 이 사람이 잡힐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찐찌버거가 뭐예요? 찐찌버거가 뭐예요? 찐찌버거가 나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검색할게 내가 검색할게 코미디 빅리그에서 나왔구나 그냥 찐따라는 뜻이라고? 아 그래요? 아 찐따 찐찌리 버러지 거지 저거를 한 마리에 찐찌버거야? 리얼이야? 리얼입니까? 진짜로? 인정될게 쁘어어어 armored 뭔데요 데드하드 하나 둘 어깨 위치 확인했고 둘 중 한명은 맞습니다 한명은 뒤로 빠졌고 여기는 갇히는 구도긴 한데 내려라 제발 아오 한대 때리게 해줘 어? 한대만 좀 때리게 해줘 한대 좌우 할 수 없죠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아 아 아 이 정도면 이득 많이 봤다. 이 정도면 극한의 이득 다 봤거든요. 저 친구 터널링해서 죽이자. 야 이 판자를 아까 다 썼지. 하나 둘. 이제 피구슬이 좀 있을텐데. 죽으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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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근데 호재 소리가 안들리는데? 호재 소리 안들리지 않았어요? 호재 설치해놨나? 어? 나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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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게임 끝나고 흥 흥 흥 땅 토마토 흥 흥 와 흥 흥 흥 흥 하나 뭐쓰지? 계획 쓸까요? 화음쓰자 화음 쓸게요 목발 있으면 좋긴 한데 화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공 빼고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아 이거 케이블 빼도 되겠다? 하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요렇게 요렇게 나 어떨까 너와 만든 하루는 어떨까 너와 걷는 시간은 작고만 꿈을 꾸게 하는 넌 매일 기다린다 너를 보며 어떻게 말을 꺼낼까 나 너와는 하루가 1분간 마구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매일이 되길 하네 매일에 너를 아무것도 보다 몇 번을 봤던 사진들 너의 눈이 날 본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 더 깊어지는 그리움에 설레 하늘에 온통 펼쳐진 꿈을 마치던 안이름에 물든 내 마음 같아 보여 어떨까 너와 만드는 하루는 어떨까 너와 걷는 시간은 자꾸만 꿈을 꾸게 하는 말 매일 기다린다 너를 보며 어떻게 말을 꺼낼까 봐볼까 이거는 한 대만 치면은 궁은 채운단 말이지 한 대 치면 궁은 채우거든요 메디킷 하나 불 메디킷 두 개면은 괜찮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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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흠 흠 흠 Fel 흠 흠 흠 흠 저 Kurz 호밀란 한번 떴으면 좋겠다 쉘토우드 화음이 이게 좋아요 바로 위치를 알면 한명은 안좋은 동선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단 말이지 화음 또 터지나? 근데 잠시만요 굳이 쫓아가지 말자 안쫓아도 될거 같아 이제 아마 불협하면 눈치는 깠을거야 한명 여기 숨어있을거야 없나 이미 빠졌나? 맞았나? 1을 했고 뭐야 대왔던거야? 뭐야 대왔던거야? 뭐야 대왔던거야? 아 안된다 얘는 칼 찌려서 대신 누워준거고 그쵸 이 털린이 이제 3은 앗 세이 아아아아 흐하핰 날거같은거 살렸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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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 아니 어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 얘는 칼튀잖아 위에 돌리고 이거 찾으면 좋긴 한데 저것도 많이 돌아갔네 이거 어 애매하다 이기고 가는게 맞긴 하거든요 여기는 오는길이 하나고 여기를 막아야되네 이기고 간다 충소리 들려보기 간다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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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평타로 쫓아가자. 부랩은 아니고. 떼다드 어디에 왔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근데 쿵태리 왜 이렇게 안보이냐? 쌍구슬인데 너무 안보이는데? 이거 일단은 좀 냅둘게요 부스를 좀 이따 먹어야 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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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걸고 와 그래 이렇게 고술이 좀 여유롭게 있어야 돼 음 우리 여유롭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계속 로테이션 돌리다 보면 결국엔 제가 유리해지죠 위에 돌리나 3층 돌리나봐요 그럼 아니래? 힐을 먼저 했다 여기 근체에서 일했거든요 무조건 여기 근체에서 일을 했단 말이지 저기서 일했다 여기서 일했네 어 뭐야 아 일로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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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치워주고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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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